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DNA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인 mRNA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전 세계 약물 전달 기술 시장은 2020년 1,500조 원에서 2025년 2,20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바이오파마는 독자적인 전달 기술 플랫폼 SG6를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부터 항암제, 알차이머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파이프라인은 코로나19 mRNA 백신. 체내 흡수율이 높은 리포조매 SG6를 결합해 기존 기술보다 mRNA 전달률을 최대 6배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회사는 내년 초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조군에 비해서 저희가 한 4.5배, 5배 정도의 항체 생성률을 보여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질병관리청, 복지부, 식약처하고 임상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백신 개발사 중 후발주자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등 기허가 백신보다 가격과 유통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리포존 기반 기술은 이미 상용화된 세포독성 항암제가 나와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산시설 구축이 쉽고 또 기반 기술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쉽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와 대장암 등 고형암을 타깃으로 한 경구용 항암제도 개발 중입니다. 특히 고형암 신약 BP-101은 암세포와 암줄기세포를 동시에 타깃해 암 전의와 재발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본적으로 암을 치유할 수 없는 이유가 암이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암의 근간이 되는 암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가 다시 암세포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줄기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암의 근본적인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BP-101은 내년 임상일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목표로 현재 안전성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바이오파마는 2013년 말 캐나다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목표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석재현입니다.